광주지역의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소방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사고 소식을 광주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교가 전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건으로 871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103건의 구조현장에서 56명을 구조하고, 857명을 응급저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식당 내부에서 정기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감전돼 심정지가 왔다는 신고가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제세동기를 부착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스마트폰 화상전화로 의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받고 정맥노 확보 등 추가 응급저치를 실시한 뒤, 환자의 호흡이 돌아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구급대원이 화상통화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응급저치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를 도입해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빌라 화장실 창문 밖으로 희뿌연기가 나옵니다. 출동한 서방대원이 잠겨있는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부로 진입한 뒤, 방 안에 잠자고 있던 거주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거주자 A씨가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해 담배꽁초를 화장실 쓰레기 봉지에 버렸다는 진술을 도대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쓰레기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온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새벽 4시 44분쯤 광산구 소안 지하차도 첨단지구 방면으로 승용차가 추락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서방대원들은 유압구조장비를 이용해 차량 문을 절단하고 차량에 갇혀 있는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사고 당시 큰 충격으로 운전자는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방안전본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강주시 주요 물놀이의 피서객 안전 확보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본격 운영합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부터 8월 말까지 서방공무원과 함께 강주청과 승천복, 송산유원지 등 6곳에서 인명구조와 환자 응급처치,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광주시 5개 서방서에서는 내실이 있는 운영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여령 등 순환안전교육을 지난 6월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서방안전본부는 순환사고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에서 시작되므로 물놀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서방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안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